구글 딥마인드가 전문영상 촬영용어까지 이해하는 새로운 비디오 생성 모델 배우 이를 공개했습니다. 로우 앵글 트래킹샷, 18mm 렌즈, 얕은 피사기 심도와 같은 전문적인 영상 촬영용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능 테스트에서도 기존 최신 모델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이는 현실의 물리법칙과 사람의 움직임, 표정의 미묘한 차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여분의 손가락이 생기는 등의 비현실적인 영상이 생성되는 환각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생성 영상에는 신사이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AI가 만든 영상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 모델인 이메진 3의 업데이트도 발표되었는데요.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었고 추상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 스타일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모델은 최대 4K 해상도로 2분 이상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오픈 AI의 소라에 비해 해상도와 지속시간이 각각 4배, 6배 이상 높습니다. BOE는 텍스트 프롬프트나 이미지를 기반으로 동영상을 생성하며 물리적 움직임과 카메라 제어 능력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상 카메라를 세밀히 조작해 다양한 각도에서 객체와 사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체 동역학과 빛의 특성 등 현실적인 물리적 재현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영화적 기법과 미세한 인간 표정 구현도 가능합니다. 구글은 BOE가 현실 세계의 물리적 법칙과 인간 움직임에 대한 이해에서 소라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체 테스트 결과에서도 프롬프트 준수와 전체 선호도 측면에서 경쟁 모델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수생성 등 일부 기술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BOE는 현재 실험적 비디오 제작 도구인 비디오에펙스를 통해 일부 사용자에게 제공되며 내년에는 개발자 플랫폼 버텍스 AI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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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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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